음악 우리 학생들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을 진입했던 시도했던 우리 학생들이 있죠. 대진연의 학생들 지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는데 어제 기각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학생들의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 김건희 특검을 외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가운 소식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찰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점을 침해 현의를 뒀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약 20여 명의 대진연 학생들이 대통령실을 쳐들어갔는데 이것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법원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립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절제적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 압박과 국민 여론,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사법부는 항상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우리가 좀 남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뉴스 코멘터리에서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커 원전수주 이것은 원전수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산자위에 김한규 의원 인터뷰까지 저희들이 했었고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산업부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미 산업부 내부에서도 비공개 문건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자립 논란이 있어서 독자 수출 가능성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내부에서 얘기했고 이것은 아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겠죠. 보고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부 문건이 또 언론의 비공개 문건인데 공개됐다는 것은 산업부 내에서 이걸 유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 원전수출, 체코 원전수주 산업부에서는 어렵다고 이미 얘기했다. 나중에 우리 갖고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임덕, 데드덕, 이미 윤석열 정권이 관료사회에서도 불신 받고 관료들은 이제 딱 엎드리고 라는 문제를 비공개 문건 유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뉴스 코멘터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 분쟁이 제대로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서 마치 원전수주가 된 것처럼 재벌 회장 4명 데리고 가서 품잡고 그랬지만 체코의 바벨 대통령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제 오른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치 원전수주가 다른 것처럼 원전수출 국가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해왔습니다. 과거에 부산엑스포 홍보하고 유사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 내부 문건이라든가 지금의 원전수출 현황을 봤을 때는 어렵다.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했느냐. 특히 UAE의 바라카 원전에서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였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문제, 핵심 기술은 우리 내부의 국내의 한수원이나 이런 데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문제를 소송을 걸려야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지분을 나눠주거나 아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코의 언론이 바리스키인가요? 체코의 1위 언론이 유력 언론이 사기꾼이라고 김건희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언론들은 원전 수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20% 갤럽 지지율을 보였던 윤석열 지지율이 방어했습니다. 횡보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체코 원전 부분이 찬성 이후에 있어서 지지율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율에 있어서 혁격한 성과를 보여줬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체코 1호기에 정부의 금융지원 자금을 하겠다. 참나 외국에 체코에 돈까지 빌려주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 이게 무슨 망랑이 짓입니까?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이 문건 산업부에서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언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중해야 됩니다. 문다혜 씨. 지금이 어느 시국입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태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선거라든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겟으로 떠오르는데 조중동과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유리한 형국을 만들지 않다는 것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년에 김동연 경기지도 지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같이 싸우자 손 흔들고 손들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김동연 지사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안해한 모양입니다. 혹시나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어떠냐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것인가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들어오는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싸워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강곡하게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재명의 끌어내려야 합니다. 인천 강화 유세원장에 가서 얘기한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를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적기에 적절한 타임에 했습니다. 말해도 안 되면 정치해야 되고 정치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표현을 좀 더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탄핵 선동이다. 망나니 칼춤이다. 폭주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잠시 뒤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원하고 있고 그 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주말에도 입원을 찍은 사람, 윤석열 보호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한 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라오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라오스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갔죠. 그런데 필리핀, 싱가포르 들려서 권희 얘기를 하니까 다들 상당히 헛웃음을 짓는 또 체코의 언론에서 김권희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다들 오하니 벙벙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여론, 김권희에 대한 여론 김권희가 핵폭탄이 되면서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망나니 칼춤입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선출됐으면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더 이상 개보니 권력이니 이 건 나눠먹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된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김권희 국감으로 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면 각 상임위에서 김권희 관련 증인들 연관성 있는 증인들을 다 증인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육위에서도 아마 내일 교육위원회가 열리는데 김권희 관련 논문 표절 문제 국민대학교, 충명여대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다 외국으로 튀었다 그럽니다. 튀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관계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외국으로 튀었다 그럽니다. 이 외에도 법사회에서는 21일, 25일 김권희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관련 증인들, 명태균이라든가 김대남 다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실제로 직접 집행하러 가겠다 그럽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전했던 탄핵청문회하고 국정감사하고는 좀 다르죠. 질의,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에 입각해서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않고 어디 바쁘다 뭐다 하면 숙명여대나 국민대 관계자처럼 외국으로 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폴이라도 동원해서 데리고 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감 이후에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겠죠. 우원식 국회의장만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들은 더 엄한 벌에 의해서 법령에 입각해서 출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총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품가방 문제, 도이치 주가조장 문제, 관저 불법 증측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논문 표절 등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채택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국감이 이제 시작되죠. 또 이외에도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해서 산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마약수사, 세간 마약수사의 용산 이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그러니까 총공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일 정도 국감이 진행되는 15일에서 20일 동안 아마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아마 상당 부분들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증인들이 채택에 대해서 나오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싸워나갈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건희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확실하게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응징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이죠. 언론에서는 탄핵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차고 넘치죠.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증거와 정황, 이것은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고 국민 분위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6일 날 한동훈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정치적 세력, 새 귀합을 하기 위해서 어제 약 20여 명의 한동훈계, 김재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한동훈계도 아닌 사람들도 모였다 그러는데요. 나왔던 보도에 따라서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 특검법 재발의가 되면 막기 어렵다.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캐스팅 보도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고 한동훈도 재고하고 다시 생각하겠다. 뭘 다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건희 최상병 특검 그리고 민원, 민원이 아니죠. 25만 원 주는 관련 법안들을 또 재의결을 붙였는데 물론 두결 됐습니다만 이탈표가 4명이 생겼습니다. 이탈표가 4명.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이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한동훈 쪽에서는 이것을 아마 윤석열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했겠죠. 4명이 나올 거로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한동훈의 의견을 충분히 따랐죠. 충분히 반영한 특검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당 추천안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한동훈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의결에서 이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반대표를 던진 문제는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필투로 해서 이 선거에 민심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있는데 아마 부산 금정이라든가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상당한 파국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은 만약에 10월 16일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을 아마 내부에서 친윤계가 공격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는 당내외에서도 물리고 당내에서도 그리고 외부 여론에서도 물리는 형국을 맞게 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사망으로 가는 어둠의 앱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과 한동훈 속칭 친한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1일 날 며칠 안 남았죠. 검찰이 이번 총선에 선거법 위반 기소 시한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5명이 아마 기소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16명이 기소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힘은 하여튼 검찰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내가 혹시나 걸리는 거 아니냐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부부 동남아 여행 가는데 매번 나갔지만 성남공항에 나가지 않고 한동훈은 부산에 가서 셀카를 찍었다는 소식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된다는 발언 속에서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시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7일이었죠. 박근혜의 지지율이 30%를 깨고 마의 30%가 무너지면서 29%가 기록됐습니다. 30%선이 붕괴된 것이죠. 이후에 박근혜의 지지율은 땜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한 달 만에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지난 9월 27일 날 23%를 기록했죠. 지금 나오는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이것은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이 26, 25, 그 다음에 10월 넷째 주에 가서 17%로 떨어집니다. 보수층도 긍정이 23%로 떨어졌고요. 특히 중도층이 중요하죠. 긍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74%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무너지면서 23%, 똑같죠. 지금 윤석열 지지율하고. 11월 첫째 주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갑니다. 보수층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갑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이 90%로 내려가면서 한없이 내려가버리고 전체가 5%, 4% 이렇게 내려가면서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리얼미터,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의 진영이 정치 고 관여층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치 고 관여층들의 적극성을 볼 수 있는 것이 ARS 조사입니다. 이것도 보면 갤럽 조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셋째 주의 30%가 붕괴되죠. 그러면서 넷째 주부터는 ARS 조사에서도 19%, 11%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9.7%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층에서는 2, 3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중도층도 7.4%로 내려가면서 보수층만 22%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과거에 8년 전해를 봤을 때 지금 상황과 유사한 국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박근혜와 현재의 윤석열과 박근혜 지지율이 보이는데요.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박근혜와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선을 참패했죠. 당시에도 김무성의 옥세 나르샤 사건을 아실 겁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을 기록했고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여론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에서는 이탈표들이 생기고 내부에 이반이 생깁니다.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라도 살자, 박근혜를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8석, 그때보다 훨씬 더 의석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는 그나마 TK에서 대구에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지금 극우 세력과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도 지금 계속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률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나 의료대란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70대의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하는 공포죠. 공포. 그리고 보수언론, 조중동을 중심으로는 보수언론도 계속해서 돌아섰습니다. 동아일보의 정치부장 이기홍이는 지난주 칼럼에서 김건이를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은 보수층이 개발한다. 이러한 칼럼을 공개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이들은 자칫 보수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개파들 모임 갖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여론의 영향 때문에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국정농단의 최순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국정농단의 핵은 김건이입니다. 김건이의 범죄 의혹 행위는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최순실과 비교가 되지 않은 당시에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문을 써줬다.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급격하게 박근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김건이는 끝독도 없습니다. 끝독도 없다는 얘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이 대통령 권력의 국정농단 사례는 김건이에 대해서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더 터지면 지금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김건이의 부정문제와 비리문제 이런 문제를 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터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최순실은 당시에 대통령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김건이는 대통령 권력, 여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특히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는 검찰 권력이 완벽하게 박근혜 손에 없었죠. 최순실 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인데요. 검찰 권력만 흔들리게 되면 검찰은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죠. 검찰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김건이 정권은 끝난다. 스스로 건조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승민과 한동훈입니다. 당시에 유승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에 내부의 반대파로서 유승민이 있었고 한동훈은 있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고 가명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도 알게 되겠죠. 이번에 자기가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못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한동훈이 이 문제들이 중요하게 당하고 올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 의원들이 모여서 그 세례를 보여주고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보여주고 성남공항도 나가지 않고 셀카 찍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탄핵은요 국민의 뜻입니다. 최근에는 탄핵 여론조사한 것이 없지만 지난 7월 15일 날 여론조사 곳에서 한 부분은 이미 탄핵 찬성 비율이 57.7%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3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미 지난 7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차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을 겁니다. 탄핵 찬성 비율이 제 생각에는 60%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문제는 이제 결핵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헌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회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윤석열을 김건희 부부로 끌어내리라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거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이 재보궐선거가 중요하죠.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사는 지난 7월 15일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것인데요. 이 지표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내가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구나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 부산 이런 쪽의 서울시 교육감 이런 쪽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날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폐퇴해야 다른 국면이 또 우리가 열리고 개척할 수 있다. 특히 부산 선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2016년, 17년 우리 촛불항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에 진보와 보수, 연령과 세대 그리고 직업군을 상관없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안이 예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얘기되는 대로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2년 임기, 윤석열 임기를 2년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원 측에서 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임제 개헌을 해서 보궐선거를 내년에 여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조사받고 수사받게 하는 안 이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바라실 것 같은데 1960년 4.19 혁명처럼 온 국민이 일어나서 권자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후쿠시마로 망명을 시키든 망명시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방식들 용상을 애호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못 견디고 내려오는 것 개험령도 내리지 못하고 국지전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식물 외사상태의 대통령이 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앞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10월에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